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터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뻔히 현실 정치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정치 분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권을 세 번 잡아 봤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정권을 잡아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느꼈던 여러분들의 심정, 되게 힘들었죠.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부분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사실 김대중 정부는 합작정부였어요. JP연합에 의해서 김종필이 국민총리도 하고 그래서 저쪽이나 방해나 어떤 정치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잔당 세력들이 김대중 정부를 비판할 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영삼이가 나라를 말아먹기, IMF로 밀어넣기 때문에 나라를 IMF로 밀어넣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신한국당 뭐 이런 애들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극복, 그렇죠? IMF 극복이라는 그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김대중 대총령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IT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광역, 광렌 이런 설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IT 기업으로 올라가는 초석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아마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들 아마 정말 분노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의 좌절하는 것도 보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노란 저금통으로 시작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해서 노무현의 바람을 일으키고 사실상 지금같이 어떤 민주당의 대세론이 없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민주당 내의 당권 경쟁자가 없었어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2인재였어요. 2인재. 그 당시에는 2인재가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인재를 물리치기 시작하죠. 광주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파란을 당내 경선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파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노무현이 될까? 하면서 2인재 대세론을 꺾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죠. 그건 정말로 비주류가 그 당시만 해도 민주 진영의 비주류였던 노무현의 바람이 국민의 우리 시민들의 힘과 함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첫 케이스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진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민주 진영의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후단협이라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왜 그러냐면 노무현 혼자 갖고는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정몽준을 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하루 전 2002년 12월 19일 전날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협상은 없다라고 파악이라면서 사실상 표가 직결되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기존의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민 참여 정치가 확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부터 시민 정치가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네끼리 정치권에서 짬짬이 해갖고 누구 밀면 대통령 후보 되고 그런 누가 더 대의원 많이 확보하냐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때부터 인터넷 온라인 문화가 생기면서 시민의 참여 정치가 부쩍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많은 기대감과 노무현이라는 정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찬 출발이 있었죠. 그러다 맞아 이제 시작부터 저쪽에서는 무조건 조중동은 노무현 죽이기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와중에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사실상 기존의 민주당 갖고는 노무현의 정치를 펼칠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신당 창당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여러분들 생긴 겁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생길 때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과거 동교동계 구민주계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눈에 가시로 생각했겠죠.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왜 호남에서 목표가 나왔으니까 호남은 자기들의 베이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배신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북특검 송금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과 그 당시에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를 했었던 게 있죠. 그럴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2004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날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다 보면 눈에 보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87 민주화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그때 아마 3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30만 명.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죠. 조중동의 마녀사냥.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제 공격을 받고 민주당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하면서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민주진영은 그때부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되게 힘든 걸 알았어요. 그렇죠? 정치를 조금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그 전에 우리가 민주진영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민주진영이라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재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말기에 지주율이 거의 10%대로 떨어졌을 때 가장 외로웠던 게 뭐냐면 민주진영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줬는데도 쓰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뼈부터 민주주의자였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일들을 해냈죠. 친일청산, 친일임명사전뿐만 아니라 친일재산환수조사법 여러 가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면서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도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노동계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 독재 정권에 길들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무리한 범법적인 대통령의 헌법 위에서 우리가 박정희의 18년, 이승만의 13년, 전두환의 7년, 노태우의 5년 이런 것들을 독재 정권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양김정치는 제왕적 정치였어요. 제왕적 정치. 총재라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총재 자리가 없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당하고 본인이 한반도 동북아의 중심자론을 얘기할 때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한겨레의 비판도 있고 조중동과 한겨레의,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죠.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때 완전 진보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론하는 것들을 또 악의적인 편집을 해서 계속 까고 언론에서 그러면서 집권 말기에 거의 외롭게 지주일이 바닥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이한테 정권을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주정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이라는 탄핵의 역풍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안심하고 대선 치른 처음에 선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전화 상가해 보시면 가장 불안하지 않은 대선이 우리 민주주의에서 세 번의 승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상 지면 이상한 선거였어요. 그렇죠? 지면 이상한 선거였어요. 가장 안심하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유일한 선거가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따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합산의 득표율을 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에 대선 득표율은 41.1%였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라를 국정농단을 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지 못했었어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어떤 기치를 걸고 사실상 5년에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5년 시절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기억을 한 번에 보시면 하루하루가 분노였어요. 분노. 어떻게 뽑은 대통령인데 조중동이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더 그랬고 언론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글을 써주거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호전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가는 것만 봐도 국민 대사수가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한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어야 되는 정부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경제도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을 또 뺏겼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권을 잡아도 민주 진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을 잡아도 우리 민주 진영은 늘 흔들려요. 근데 저쪽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5년 동안 자기네 스타일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 진보의 가치에 맞는 정치 5년을 해야 돼요. 사실. 단 한 번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사랑...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우리가 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권을 잡아도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권을 막상 뺏겨보면 더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왜 그런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는 이상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집단이 있어요. 분명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는 항상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실한 방향이 있어요. 지금의 윤석열은요. 그 어떤 정부에서도요.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도 누가 봐도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거든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인데 대놓고 반노동 친재벌 정책이라고 공헌하면서 정권을 유지한 정부는 윤석열이가 처음이에요. 보시면은요. 윤석열은 대놓고 노동계를 압박을 하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시하고 친재벌 정책을 공연하게 얘기하는 정부는 이 정부가 처음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저는요. 우리 민주 진영이 앞으로 정권을 잡을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생 전까지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7대 3의 싸움을 했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51대 49라는 선거의 프레임을 얘기하는데 51대 49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2000년대 이후에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국민 여론이 좋고 해도 부정선거로 져요. 국정원이 개입하고 경찰이 개입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70년대 선거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요. 그나마 2000년대 들어와서 부정선거의 시비가 드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진보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진보가 이번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진보 정치 온열을 한번 실현을 해보고 정권을 그 다음에 뺏기든지 안 뺏기든지 그거는 국민들에게 판단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권을 잡으면요. 이거는 진보 개혁 정치도 아니고 그냥 그 어려운 순간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가치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요. 그게 어디서 확연히 드러나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도 사실 친재벌 정책은 맞아요. 정확히 보면 친재벌 정책 그리고 친노동 정책을 동시에 펼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친노동 반재벌 정책을 펼칠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라는 자리는 성장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여러분들 수박이 왜 있냐. 민주당 안에서의 수박이나 진보 진영 안에서의 수박이라고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왜 생기냐면요. 언제까지 여야가 싸울 거냐라는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죠.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그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니까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협치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협치는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념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이 정리가 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악의 축은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서 제가 절대 국민의힘은 내 사전에 찍는 일이 없다라고 왜 공언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여야가 이제는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프랑스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짜 민족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다시 본인들의 독립이념을 확고히 만드는 게 됐고 미국도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권 그리고 정치 이념을 확실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을 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해방이 된 나라예요. 우린 좀 아픈 역사지만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해방된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은 사실상 대한민국 광복군 입장에서는 피로물이 나는 나라였죠. 제가 이거 역사 얘기할 때 좀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와서 한반도에 상륙을 광복군이 상륙만 했어도 우리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독립국가의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된 외세에 의해서 해방된 그냥 다시 주권을 회복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일본군을 처단하면서 남한까지 진격을 해서 대한민국에 태극기를 꽂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립국가 승전국가의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이라는 미군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과거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치 세력들이나 계속 70년간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70년간 여야가 싸우는 게 다른 나라도 여러분들 정치는 다 싸워요. 다른 나라도 정치는 다 싸웁니다. 원래 정치는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죠? 싸움을 통해서 어떤 정당이 더 국민에게 행복과 더 이익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토론의 장이에요. 국회라는 의회라는 어셈블리 미국의 의회나 우리나라의 국회나 다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싸우는 이유랑 전혀 다른 거죠. 아직도 친일과 반공으로 2022년에 2022년 국감장에서 우길기대 인공기의 싸움이에요. 저쪽은 아직도 반공팔이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정치가 후진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냐 저는 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열받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사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정진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일본과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권을 뺏겼다. 조선이 부패해서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정진석이 한 말이 우리는 한 번도 일본과 싸우지 않고 국권이 찬탈 냈다. 이게 정진석의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정진석 입장에선 맞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진석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아니죠. 정진석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지 조부가 친일파고 지 조부가 친일파고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일본과 싸운 적이 없죠. 그렇죠. 지 조부가 친일파고 친일의 후손들이 일본과 싸울 일이 있습니까 걔네들이 생각할 땐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독립 운동 독립 전쟁을 하고 독립 전쟁을 하고 윤봉기를 의사 안중근 의사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저기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어요. 3.1 운동도 있었고 전 국민적 저항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3.1 운동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 한 번도 일본과 싸우지 않았죠. 조선 시대 해방 이후에도 걔네들은 싸운 적이 없죠.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안 싸웠을 뿐이에요. 왜 안 싸왔냐. 걔네들은 일본의 지배가 더욱더 좋았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도 2022년에 민주당 안에서 수박 소리가 나오고 진보 진영의 개혁적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저는 민주 진영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 왜 우리가 5년 동안 집권하고 정권을 뺏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영이 단순하게 어떤 집값 폭등 여러가지 요인 아니에요. 저는 민주 지정이 집권했을 때 민주 진영이 집권했을 때 색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남북 평화가 온다는 것은 정말 잘 보여준 거죠. 민주당 나온 집권 5년 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늘 그럴 수 밖에 저쪽에 항상 나라를 말아먹어놓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여파가 계속 지진한 다고 망한 나라 살려놓기 급급했던 우리 민주 진영의 정권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많이 잡을 기회가 오면요. 저는 민주 진영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 이후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5년이라는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을 때랑 이런 확연히 비교가 되게끔 보여줘야지 정책을 치진하다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여론이 안 좋다 그래갖고 물러나면 안 돼요. 저는 저는 반드시 민주당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이상주의자들 협치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민주당에서 혼나야 되는 사람들 정권을 뺏긴 이유는 민주당에서 늘 협치를 강조하고 국회의 정상화를 강조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색깔 없는 5년의 지권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권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만의 색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확실한 어떤 플랜이 보여주면 그들은 선택의 표국이 정말로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의힘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꼭 굳이 이런 느낌을 주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을 언론에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네이밍 싸움에서 진다고 그랬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자 증세 부자 증세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부자들이 증세 아닙니다. 재산 증식이 더 됐어요. 부자들한테 표도 못 얻었고 노동자들한테 표도 못 얻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늘 민주 진영이 불안한 거예요. 정권을 잡아도 불안하고 정권을 뺏기면 지지자들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가 펼쳐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이 부딪혔을 때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의 의회같이 여야가 합심을 해갖고 국낭 극복을 하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과 다른 정치를 해야 돼요. 다른 정치를 해야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권 플레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의 정치는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했었죠. 이재명 의원님은 현실주의자 거든요. 이재명 의원은 현실주의자 예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 이 군난 극복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사실상 개혁세력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민주당의 정신을 제대로 정치권에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직 민주당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상 만약에 180명 중에서 개혁적인 사람들이 150명 있어야 돼요.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이어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개혁적인 사람이 30명 이고 180명 중에 아니 개혁적인 사람이 30명 이고 50명 중간 이고 100명이 보수적 이라고 하면요. 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지 사람들이 헷갈려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상의 정치와 현실의 정치가 늘 진보 진영이 집권할 때 이 갈등을 겪는데 다음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대권 주자라고 하면 그 갈등의 요소 진보 진영 안에서의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5년 동안 진보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단 한 번도 민주당 색깔의 정치를 해본 적 없고 늘 정권을 뺏겼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아도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자기만의 색깔의 정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민주당만의 색깔의 정치를 해야 돼요. 복지 사각지 돼 있는 복지 중산층 중산층 저는 민주당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민주당의 약자와 서민과 노동자의 정당이 되면 안 돼요. 집권할 수 없어요. 서민과 노동자 즉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에 서민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중산층 이상의 대중 정치를 펼쳐야 돼요. 서민과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복지로 그분들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은요. 서민과 노동자는요. 사실상 제대로 된 정치권이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왜 세금을 많이 겪었어요? 국민들이 모두가 똑같이 백에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뒤터지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르고 그런 사람들 국가가 먹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는 당연히 복지정책을 통해서 약자와 서민들은 국가가 어느정도 케어를 해주는 거는 기본이에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은 중3층의 대중정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자 증세 종부세 언론의 공작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네이밍 싸움을 부자 증세로 하지 말아라. 1%의 부자라고 하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왜 부자를 적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냐.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 수구 세력들은 봐봐요. 노동자들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극 서민층들한테 극 서민층들이 국민의힘을 찍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하여튼 우리 진보 진영에 이상의 정치와 현실의 정치가 부딪힐 때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실현하지 않은 진보 정치의 5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집권을 집권했을 때 자고 우면하지 말고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5년 동안 아무리 여론에 밀리고 비판이 있더라도 적어도 5년 동안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치인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국민적 평가를 받아 진보가 잘했니 보수가 더 잘했니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사실상 노동계에서 반발이 있고 우리가 정권을 빼앗겨도 더 노동계는 힘들어지고 저는 저는 그런 왜 제가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요 집권할 때 진짜 진보의 정치로 한번 펼쳐주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나오냐면 대목에 보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가짜 새끼들이 이 매국노들이 보수 행세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이 진보 정치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대로 정권을 잡으면 온건한 보수 정치인데 저 가짜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개혁적인 면을 보여야 되니까 하여튼 매번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유승민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래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할게요 아마 제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저는 이준석 이는 다음 당대표 선거 내년 초 가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이가 지금 사실상 눈에 가시죠 근데 이준석 이 제끼고 나니까 유승민 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가 떠오르고 있는데 유승민 이가 당권을 잡으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이준석 이가 탈당을 안하는 이유는 당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이가 당선이 돼야지 이준석 이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여론은 유승민 이가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유승민 이는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유승민 이는 당권 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보면요 분명히 친륜이 있구요 분명히 신윤이 있어요 또 과거에 친박 세력들이 권력자에게 줄서서 신윤 세력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이제 친박은 사라졌어요 친박은 역사적 뒤안길로 갔습니다 신윤 세력들이 친륜과 신윤이 합치면요 아무리 걔네들이 국민 여론 30%를 본다 그래도 당내 선거에서 유승민은 반윤이 됐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탈당을 안하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절대 탈당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음 정단대회 때 유승민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 절차적인 운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승민이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현재 그런 것이죠 왜 유승민이 당선이 되야만 본인이 공천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도 해제할 수가 있겠고 유승민이 도 지금 제가 보면 나쁘지 않은 장사를 하고 있죠 내년 까지 윤석열 이의 지지율 반등 기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내년 총선 내년은 총선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되면 각 지역구에서 본인들이 샘플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보겠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전부 특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구의 서울, 경기, 인천에 나오는 사실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의석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무조건 민주당한테 진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들은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나올 생각이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내년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유승민이가 당선돼도 우리에게 나쁘지는 않고 아니 우리에겐 나쁘지요 오히려 유승민이가 당선되면 이 정권이 그나마 합리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 저는 오히려 유승민이가 떨어지고 분당사태가 일어나고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이 잡든 그냥 지네끼리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는 어차피 회복이 불가능한 정권이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서 떨어져서 이준석과 분당을 하던가 나가던가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준석민이가 반윤이고 이준석이가 반윤이라 그래서 그들을 응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절대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운다 그래갖고 윤석열을 비판 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내년 전당대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승민이가 당권 잡는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을 하면서도 유승민이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유승민 새로운 친륜 세력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홍준표가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오늘 막 두서없이 역사 얘기도 하다가 저는 누구보다도 진영주의자고 저는 민주당이 없으면 국민의힘을 저지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만이 국민의힘을 의석을 단 한석이라도 뺏어올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제 DNA상 제가 그쪽을 표를 질 수는 없거든요